아 차가워. 쌤쌤 봐 정신 차려. 할 수 있어. 양쌤 너 운동 신경 있잖아. 시작. 화내? 그래 그래 그래. 오 좋아 좋아. 오 많이 하네 많이 하네. 오 뭐야. 오 많이 하네 많이 하네. 오 뭐야. 너무 뛰어. 야 어. 야 어. 괜찮아. 이게 어려워? 형 해봐요. 해봐 해봐. 형 이게 왜냐면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. 내가 내가 놓을게. 그전 잡고. 오 좋아 좋아. 오 좋다 됐다 됐다. 좋다. 이게 제일 안정적이야. 사장님이 어렵구나. 어렵다. 안 되냐. 이거 어렵네. 자자 어렵지. 자자 어렵지. 자자 어렵지. 자자 어렵지. 나 이거 앉아서 안 되니까. 그래 딱 개구리. 그렇지. 아 이게 좀 서야 되는데. 오 되겠다 되겠다 되겠다. 손 떼 봐요. 됐다. 균형만 딱 잡으면 돼. 찾여. 사지만 떨어지면 되는 거 아니야? 사지만 떨어지면 되는 거 아니야? 야 내가 할게 내가 할게. 왜왜왜왜. 이거 사지만 떨어지면 되는 거 아니야. 사지가 뭔지를 알아? 알죠. 이거 팔 다리 아니에요? 봐봐 그러면. 봐봐. 오. 오빠. 된다. 오빠. 간다. 시작. 시작. 하나 둘. 시작. 하나 둘. 아. 몰라요. 안 된다 안 된다. 내가 안 되나? 얼굴로 해도 안 되나? 얼굴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누가? 야 머리 박아봐. 왜 밀었어요? 야 한기만 머리 박아봐 지금. 정섭입니다. 정섭입니다. 머리 박으면 인정돼요? 개구리잖아. 딱 개구리 자세야 이거. 어이구 너도 부르는구나. 야 왜 왜 박니? 넌 왜 박니? 야 왜 왜 박니? 넌 왜 박니? 잠깐만. 잠깐만 해볼게. 됐다 됐다 됐다. 가벼우니까 가벼우니까. 팔을 떼어봐. 시작. 하나 둘 셋. 조용히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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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바로 할게요 진짜 바로. 자 완전 알았어 완전 알았어. 머리 박아 머리 박아. 해봐. 조용히 앉아. 조용히 앉아. 야 얘 보니까 이거 딱 떠. 너무 사갑지. 아 이게 될 것만 같아. 자 시작. 됐다. 하나 둘 셋 넷 다섯. 하나 둘 셋. 여섯 일곱 여덟. 여섯 일곱 여덟. 여섯 후라섯 억 Ya섯 셋. 하나 둘 셋. 열 diese 셋. 여섯 Pew Sumporary 15 sides. 여섯 열 다섯. 끄근 vrais. 형아 됐다 됐다. 형아 됐다 됐다 됐다. 됐다 됐다 됐다.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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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됐다 됐어.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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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됐죠 됐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